안녕하세요 저희가 원 안으로 서령 씨를 모시겠습니다 드레스가 정말 멋진데요 시선을 오른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 가운데 바로 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왼쪽에도 카메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서령 씨 드레스 그냥 여기에서만 멋지게 좀 아까운데요 우리 팬여러분 여자로 좀 가셔가지고 인사를 좀 특별히 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디카페 끝쪽에 가셔서 우리 팬여러분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령 씨 뒷모습이 저희만 보기엔 좀 아까운데요 혹시 뒷모습 자랑 한 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시상식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걸어보셔서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네 이 분 정말 우아한 내력의 해설자시죠 네 나영이 씨 안녕하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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